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땡겨야 하는 거 편집하는게 어디? 묶어야 하는 거 이 assumed 숨막힐까봐 이 천이 무사 귀환하는 뜻으로 딱 이렇게 묶어주는 거래 천 이름이 가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하잖아 가야 되잖아 천 이름이 가다 올 때 먹는 건 오다 차라리 해봤어? 아니요? 차라리 해봤어 벌렁하겠죠? 병만족의 야크카라반 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온가는 오르막구관 조로소도의 초입으로 야크들이 옆길로 새는 것을 막으며 걸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난관은 조로소도의 정석 좌절벽 우 낭떠러지 구간 세 번째 난관은 결빈 구간 겨운에 쌓여있던 눈에 아침에 내린 눈까지 얼었으니 한마디로 설상가상 오늘만큼은 야크나 사람이나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드디어 시작된 병만족의 야크카라반 저희가 직접 차마건으로 걷게 되는데요 답사한 결과 폭이 최소 30cm 최대한 80cm밖에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절벽에 길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아직 눈이 있어요 그리고 얼음도 있고 그래서 걸을 때 얼음은 절대 밟지 마시고 가능한 비탈 쪽으로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돌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간격은 1m 정도 정도 쉬어가지고 준비 준비 드디어 시작된 병만족의 야크카라반 두 분 부디 우상하시고 금이 환영하세요 저 warp consecutive 일부 ấp 해왔 quoi 핵 흑 모 끉 쉬어 거기 가지고 Nurs 네 Tumb 니가 먼저 가야되 니가 먼저 가야되 쟤가 먼저 가야되는데 아 쟤 또 이런다 됐어 됐어 어우 당장 나갔는데 아 아 이제 참하고도 큐로 틀어섰습니다 무사히 우리 전 인원이 차를 건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하고도 발을 헛띠는 날씨